이게 뭐야... 진짜... 내가 시간 남으니까 별걸 다 하네 그렇게 큰 바늘을 쓴다고? 네... 내 암파드 끝에 내 바늘 지르네 내 암파드 끝에 내 바늘 지르네 내 암파드 끝에 내 바늘 내 암파드 구아내 지르네 ् 그래 좀 바느질하게 만들었으면 좋더라고요. 근데 해본 거 맞지?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야. 누나야, 오늘 밖에 틀렸어. 너 그냥 자. 나오는 거 맞지? 이런 거? 이런 거? 아니, 이 뭔가 잘생겼어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